지민이! o 지민이! aoa 지민이! 얼마전의 aoa분들한테 싸인 cd 싶지 않은데 정국이 또 걸스 대이썬씽 춤을 잘 춘다고요? 그러면 우리는 정국군 걸스 대이썬씽 춤 함 볼까요? 자 음악 주세요 . . . . . . . . . 잘한다 춤은.. 아 정북이가 어린 나이에 뽑힌 이유가 있구먼 별명이 황금막내예요 황금막내 저희 팀은 웬만한 걸그룹이면 아 저희 세명 이 세수는 정말 걸그룹 분들 저희 뭐 어떤 음악 틀을 수 있는ydie 어 진짜요? 아무거나 걸그룹 노래 저거요? 그냥 아무거나 뭐 저요 어? 아 잘한다 좋아 오오 오오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하 자, 다음 거 주세요. 어우, 잘한다. 아, 정국이 나간다. 아, 정국이 나간다. 야! 아, 정국이 진짜 잘한다. 정국아, 좋다. 정국이가 이거 다 가르쳐주는 거야. 아니, 그리고 세 명이서 따로 행사 가도 되겠어. 상대분이나 이런 데 가서, 걸그룹 댄스 팀으로 한번 유닛을 조직해봐. 아, 잘하네. 정국이가 잘하네, 일단. 감사합니다. 자, 오늘 이렇게.